가세현 보도에 발권해가지고 급히 김철근 정무실장을 내려보내가지고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의혹을 한 번 더 다시 또 만들어낸 것 이런 부분들도 다 자가발전한 거죠 어쨌든 경찰이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이제 가세현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한 이준석에 대해서 경찰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기로 했다 경찰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기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준석이 성상납에 관련되지 않았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고죄를 기본적으로 가세현을 고발하지 않았으면 또 빠져나갈 수 있을 건데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이 허위라면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국힘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를 10월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무고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무고죄가 아니라는 것은 뭐죠 가세현의 의혹 제기가 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가세현의 의혹 제기가 옳았다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이 허위라면서 이것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관계자들을 고소한 국힘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이 무고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결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실체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이 확인을 해 줬네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세현을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성접대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 그러니까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경찰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거는 또 왜 그런 겁니까 이걸 보면서 경찰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수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작년 12월 이준석 전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시켜서 장모 이사를 만나게 하고 이준석의 성상납은 없었다는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이동규에게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쓰겠다는 혐의입니다 이걸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회에서 맺는 관계라는 게 대부분 이해관계로 맺어지지 않습니까 김철근 씨도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슨 서울의 어느 구예 아마 국회의원으로 아마 출마했을 겁니다 정치적 야심이 큰 사람이죠 그리고 최척근이니까 아마 이준석 씨 당대표하에서 정무실장을 맡았을 것이고 가장 척근이죠 그러면 김철근 씨가 무슨 뭡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건에 관련되어 가지고 야밤중에 대전시로 내려가 가지고 시력은 각서를 써주겠습니까 그거를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김철근 씨가 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준석 씨가 여러분들 뭐죠 지시나 명령이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김철근 씨가 가서 7억 원짜리 써줘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송치할 예정이다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봐준 거죠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무고와 정거인멸 혐의는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날 모두 결론을 냈다 무고는 해당하고 정거인멸 교사는 그냥 없던 걸로 봐주겠다 이렇게 뭐 협상을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수사가 아니고 협상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준석은 또 뭐 거부하는 거죠 저는 2013년 1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 해명이 되는 모양이죠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진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본인이야 그렇게 해야겠죠 어쨌든 이준석 씨는 국힘당의 윤리위원회 1년 추가 징계하고 그다음에 모든 가처분 신청들이 다 그렇게 기각되면서 조금 조용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또 한 번 화재에 오르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죠 지적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성상납 실제를 확인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봄바람님 이야기입니다 2581명이 찬성하고 41명이 반대인 겁니다 최물결님은 정거인멸죄에 송치하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1944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반대했습니다 베토벤님은 결국 경찰 조사 결과로는 성상납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74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합니다 징글징글했습니다 했냐 안 했냐 동문서답이었습니다 721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였습니다 이래서 경찰은 안 됩니다 무고죄와 더불어 정거인멸죄도 기소를 해야 됩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이 왜 거금 7억 원이나 준다고 했을까요 바른 주장이지 않습니까 634명이 여러분들 찬성하고 1명이 반대입니다 미련한 사람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도하다가 결국은 대치기로 당한 것입니다 가세현을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혐의인 만큼 성상납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기사가 나가자마자 주간조선의 기자가 정확하게 실체를 지적했네 성상납 실체 인정 결론에 이준석은 자료가 없어서 억울하다 진실은 밝힐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대부분 사람들은 무고죄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성상납 실체를 경찰이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지만 성상납 증거인별 교사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한 것은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잘난 척하더만 사건의 실체가 이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30대를 지내왔겠지만 37살이 이 정도니까 서가연님이 참 바른 말을 하셨네요 고작 성상납 잡범 하나를 보내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는데 결국 이 성상납 잡범을 잡은 자는 본인 스스로가 돼버렸대요 본인 스스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성상납 증거인별 교사 의혹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성상납 잡범